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기회는 나에게도 주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기도 하고 이것은 기회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주어진 기회를 그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공의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행복의 기회로, 응대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